마그놀리아의 여왕제 카드에 대한 타로 조양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마그놀리아, 자연의 숨결을 담은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삶의 근원적인 아름다움과 창조력을 탐험하게 됩니다. 마그놀리아는 수세기 동안 인류를 매혹시킨 신비한 꽃입니다. 이 꽃은 그저 자연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존재와 깊은 연결을 맺으며 살아있습니다. 마그놀리아의 향기는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 그 아름다움은 마음을 평화로 이끕니다. 마그놀리아는 여왕제 타로 카드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여왕제는 풍요롭고 창조적인 에너지의 상징이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을 나타냅니다. 마그놀리아의 세계로 들어서면 우리는 자연의 순수한 아름다움 속에서 영감을 받고 내면의 창조적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그놀리아를 가꾸는 것은 우리 자신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이 꽃은 우리에게 인내와 사랑 그리고 성장의 가치를 가르쳐줍니다. 마그놀리아와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만의 아름다움과 창조력을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마그놀리아의 세계는 생명의 다양성을 상징합니다. 나비와 벌 그리고 수많은 생명체들이 이 꽃을 찾아와 생명의 교감을 나눕니다. 마그놀리아는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마그놀리아 타로 카드를 통해 당신도 이 경이로운 세계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카드가 당신의 삶의 풍요와 아름다움, 창조적 영감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마그놀리아와 함께하는 여정이 당신에게 새로운 시각과 깊은 통찰을 선사할 것입니다.